아빠, 오지 마요. 어디 가? 어디 가? 빵! 빵 있어! 빵 있어!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밖에서 고기를 굽는 아빠.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. 한 번 먹어, 그렇게 내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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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, 거아지. 이거, 이거 땡큐지 모르잖아. 땡큐지 마시고, 모르자. 눈코에 티셔츠 틀어줄게요. 눈코에 티셔츠 틀어줄게요. 아, 이렇게 힘내여. 나 틀었어. 나 왜 맞아Donald nuestro 있어. 같이 해야겠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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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거야 이게 더 big Yeah 요즘에 아빠가 너무너무 힘이 없지 복분자거든 복분자 그래서 아빠 챙겨드려 알았지 이거 보면 안 돼 엄마가 이거 보면 안 되라고 말했잖아 아빠 위해서 만들었어? 우와 봐봐 감사합니다